네, 군인 위천입니다. 아직도 이렇게 어디선가 큰 붕어덩어리가 나와요. 굉장히 아름다운 붕어네요. 위천강의 공기는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. 어우, 이거 사자에 가까운 붕어. 기절할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붕어. 너무 예쁘네요. 어디일까요? 군인 위천강이에요. 포인트는 많죠?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. 오시면 안내해드리죠. 군인 위천강에는 옥무침으로도 잘 나오고 옥믿밥도 뿌리면 잘 나오고 어우, 군인 너무 이쁘지. 체구도 이쁘고 아름다워요. 한 마리만 잡아봐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. 오늘 6월 8일 날에 이렇게 조항을 주신 우리 희조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.